아.. 시원하다 잘 먹겠습니다 짜쩌론이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음 음 맛있네요 이 정도만 넣고 비벼서 먹을게요 섞이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캡사이신을 갖고 올까 했는데 요게 더 잘 섞일 것 같고 또 맛이 궁금해요 요런 붉은색이 됐습니다 검붉은색 진짜 맛있을까요? 이런 색이 됐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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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우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약간 짜장라면의 느끼한 거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짜장라면의 느끼한 거를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괜찮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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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이렇게 싸악 해서 맛있다 음 저는 냉면 소스를 좀 많이 넣어서 냉면 맛이 많이 나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좋긴 한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드실 분 있으면 조금만 더 드시길 바라요 말해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? 问题 뭐 лин 음? 자